정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서 경남 기업들이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남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브와 배관 연결장치 등을 생산하는 김해안 중소기업.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개발비만 매년 최대 15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되면 마케팅과 기술, 금융 등 정부 20여 개 기관, 30여 개 시책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체 30곳 가운데 단 한 곳,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북 등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2011년부터 지정된 누적 기업수에서도 전체 220곳 가운데 경남은 7곳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역에서 저희 혼자 힘으로 어떤 컨설팅 도움 없이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이웃 부산시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올해 6곳이나 선정됐습니다. 지자체나 또 여러 가지 혁신기관들이 좀 미리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육성책에서 자꾸 소외되는 경남 기업들. 그만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